아름다운 여자들의 우정은 지칠 때까지!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봐요 하이 하이 헬로 벌써 이모컨 들었어 하이 헬로 최애가 갑자기 인스타 라이브 하고 싶다고 해서 켰는데 필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필터가 눈에 띄었어요 우리 우정은 지칠 때까지! 지칠! 우정을 구해야지 근데 엄청 빨리 안 위로 간다 그러니까 댓글을 많이 안 한다고 한글 처음부터 지금 언니들 오늘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토끼 토끼 응 맞아 언니는 토끼고 나는 토끼잖아 토끼잖아 그래서 내가 낀다고 그랬어 너랑 응 쯔위 사이에 껴줘 다 먹어야지 응 다 먹어야지 이제 다 먹어야지 또 먹어야지 아름다운 여자 리보전을 디질 때까지가 아우디구나 뭔가를 좀 바꿔볼 게 있지 않을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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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장 안 해? 등장 안 해? 왜 등장해? 이거 완전 필터 괜찮아 아니 마음이 실을 수도 있잖아 얼굴이 아니라 필터 완전 개춘 솔직히 괜찮지? 응? 좋은 냄새 나네 진짜? 응 너도 완전 생활 아니야? 우리 다 생활 근데 생활처럼 안 보이잖아 그치? 생활처럼 보이는데? 야 생활 전혀 넌 웃어 없어 이거 뭐 다른 버블 라이브 아니고 인스타 라이브 야 이거 탈색해서 그래 채영이 좀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 응 채영이 괜찮네 너니까 괜찮아 오늘도 괜찮아 하루에 1초만 날 사랑해달라고 응 나머지 23시간 59분 59초는 내가 널 사랑해 드리 2초는 안 됨? 안 됨 우리 어 뭐야? 귀여워 그치? 귀엽지 더 탐내네 안녕 빠이 안녕 어 소미한테 소미한테 데리고 왔어 뭐 하냔 소미야 야 아 근데 그 보스카트는 없어? 아 너는 스카트는 이렇게 뭐 하고 있어? 아 이거 네가 진짜 좋아해 이거 네가 진짜 좋아해 감상할까? 응 엄마 아 약간 안 좋아해 블로그인 뭐 생각해 너는 누구일까 뭐 생각해 응? 다음 좋아해 응 너한테 좋아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 눈썹으로 저거 안 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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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없어 와 사나언니! 사나언니도 들어왔어! 너 진짜 없대! 야 너 진짜 눈썹! 영상 보면 눈썹 없어? 눈썹 없는 사람 와 진짜? 그럴 게 없어? 사나언니도 답장했어 뭐라고 했어? 챙이야 챙이야 너 눈썹 없어? 하면 돼 눈썹 있어! 왜 이렇게 써? 우리 여기 있을게 하고 와 알았어 잘하는데? 아 그거 먹어봐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 바이